첫번째 질문은요 한현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유나에게 앞머리 가발이란? 뚜껑이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발이 너무 치가 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셋! 이렇게 캡쳐 가는건데 잘 안 보이실거에요 지금 찾아봐라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절정이고요 견뎅사상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여기선 제가 여기선 제가 보고 아니 근데 유나씨 그 두번째 사진은 넓으면 잔디머리 인형으로 숱추머리 하려거든 수줍음이제 웃지마요 진심이니 놀리지도 말아요 또 바보 같은 말꾼야 정리해도 내가 하냐 brand new style 새로워진 나와 함께와 more around da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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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 it from this town 오빠 오빠 어디 어디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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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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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봐 차킷한 일지는 말고 동기유로만 핑크캡 이게 이 뚜껑이 자꾸 이거는 유나한테 선물로 유니한테 선물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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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ssa 하하하하 기다려enter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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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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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